전시를 관람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시 또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들 고생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 한 번 질까? UY, UX까지 전망과 박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오니까 마치 작은 DDP올 것 같고 왜 이런 상품들을 학생들이 나가서 저희 딸을 알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서울종합예술시명학교 디자인과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고 현재 시대에 있어서 많이 불편 공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겨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디자이너로서 훌륭하게 터나갈 수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시각의 정보센터에 이 시각의 정보센터에 우리의 정보센터에 우리의 정보센터에 이 시각의 정보센터에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